북한에서는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실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매년 처형 인원이 1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지난 1년간 공개 처형 인원이 크게 늘어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파악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도쿄신문은 북한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인적 교류가 늘자 공개 처형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에는 중국과 국경이 맞닿은 해산비행장에서 2만 명의 주민이 집결한 가운데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총설됐다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보유한 소 2,000마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산 뒤 식료 처리 후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 공개 처형된 사례도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남한의 드라마와 음악을 보고 듣고 친구에게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1년간 100명이 넘는 사람이 처형당한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공개 처형을 확대해 주민 공포심을 부추게 통제를 강화하고 한류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처형 장면을 본 북한 주민 중에는 실신하고 불면증, 실어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기록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2017년부터 매년 만들었지만 그동안은 비공개였던 생체 실험까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 500여 명이 직접 복원하들은 사례들을 모아 인권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3월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처형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모습이 공개된 임신부가 공개 처형되는가 하며 교화소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감자의 목을 매달고 공개 총살한 뒤에 돌을 던지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 것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뜨길 기원하겠습니다.